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시청자가 댓글을 다급한 그런 목소리로 남겼습니다 이 정부가 원전을 망치더니 제철산업까지 망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마 업계에 관계하신 분이 현장을 잘 아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지 않았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용광로, 쇳물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고로를 중지시키면 다시 가동시키는 일이 어렵고 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보통 시민님이 아마 갖고 계시는 상식일 겁니다 그러면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강업계 무슨 일인가?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당진제천소의 고로조업을 10일간 멈출하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7월 15일날 내릴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의 고로조업을 10일간 멈출 예정이라고 사전통보를 내렸습니다 4월입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로 포스코에 대해서 비슷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요지는 10일간 용광로 운행을 멈춰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가 9개, 현대제철의 3개의 고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총 12개의 용광로가 운전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막대한 그런 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가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회비를 거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두 번째입니다 지방다치잔치의 주장과 업계의 실상은 어떤가? 그 쉣물을 생산하는 고로는 용광로죠 용광로마다 약 110m 정도의 굴뚝이 있고 그 굴뚝의 끝부분에 4개의 블린드가 있다고 합니다 블린더, 이 블린더는 우리말로는 안전벨버 혹은 압력벨버입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점검, 유지, 보수를 위해서 블린더를 개방하는데 이 개방시간은 대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로 합니다 자 그 개방에 대해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단체 입장입니다 철강업체들이 브리더를 개방해서 무단으로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다 배출가스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조업중단의 행정처분의 근거는 브리더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브리더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의 오염물질에 대한 실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수증기고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런 브리더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노조의 입장입니다 브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안전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다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 정비 시에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 설비를 추구한 사례는 없다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를 정비할 때는 브리더를 개방 상태로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포스코 노조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업계의 입장입니다 현존한 기술로는 브리더를 개방해서 고로를 유지 보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제철소에서 브리더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고로를 정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계 철강협회의 입장에서는 아마 국내 한 지자체가 세 군데 가운데 하나겠죠 아마 세계 철강협회의 질의를 한 방입니다 그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계적으로 환경당국이 고로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인 10일간 조업 중지를 실행에 옮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고로 중지는 최대 4일 정도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한계치는 4일이다 그 4일을 넘기게 되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와 또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고로 중지가 4일을 넘었으면 고로 내부의 온도가 하강해서 쇳물이 굳어지고 재가동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 3개월 고로 중지의 경우에는 약 8천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추정치입니다 8천억을 산출한 근거는 연련 제품의 톤당 가격을 72만원에서 74만원 정도 가정했을 때 3개월 조업 중지에 8천억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고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재축조까지 24개월이 소요되고 소요비용은 8조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용강로 고로가 철강 설비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일명 심장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중요한 설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업 중지 10일 이후에도 환경단체나 지자체가 주장하는 오염배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설령 환경단체나 지자체 주장의 일리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기술로는 브리더 개방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업체와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자체 입장에 대해서 또 환경단체 입장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조업 중지 10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리한 조치지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 부분을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그 점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해결해 가지고 회비를 거쳐서 기술적인 난점이 뭐냐 이런 걸 좀 따져보지 그냥 우리가 권한 가졌으니까 당신들의 오염을 배출했으니까 그냥 당신들 사정은 볼 거 없고 우리가 그냥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조업 중지 10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리가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철강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관행적으로 법 절차를 어겨온 적이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블리더는 4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세미블리더 벨브라는 대기 오염방지 시설이 아마 장착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세미블리더 벨브를 거쳐서 천천히 가스를 배출하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안전벨벨을 개방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일의 시작이 지자체가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세미블리더 벨브를 거쳐서 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왜 그런 부분들이 실천이 안 옮기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 번 정도 사회적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관행과 충분히 고려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쟁점 상황이 뭔가? 이번 기회에 불리더의 역할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불리더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지자체 고발의 핵심은 폭발 방지를 위해 허가된 장치인 안전벨버를 정비공정에서도 개방해서 오염물질을 배출시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비 과정에서는 절대 무리더를 오픈 상태에 두어서 안 된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안전벨버는 고로의 폭발 방지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공정에서만 안전벨버의 개방이 가능하고 정비공정에서는 안전벨버를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저는 이게 쟁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부리더는 이상공정은 물론이고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정비공정에서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는 이상공정에서만 개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적으로 보수를 할 때는 근로자 안전이나 아니면 고로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공정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부리더를 개방해야 된다 이게 차이입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번 기회에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상공정에서만 부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정비공정에서도 부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자체가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업계하고 이야기해서 업계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간행상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정비공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리더를 다 개방하고 전 세계고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 당신들이 뭘 모르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점을 이번에 업계에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겠다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우선 제가 지자체 관계자들한테 한 말이 좀 나무라고 싶은 것은 충분한 업계하고 사전 협의 없이 우리가 행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오염을 배출을 잘못했으니까 11조업 중지를 그냥 업체들에게 통보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지자체가 왜 존재합니까? 오염배출도 방해되어야 되지만 국가의 건강산업이 철강산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냐 환경오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과 성장도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시각이 이번에 좁았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너가 함께 행정처분 내리면 너는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항상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평화롭고 효율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쇳물을 만드는 그냥 고로를 10일 정도 조업 중재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항공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배출 오염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관련된 제철소가 있는 부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브리더 개방에 대한 기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브리더를 개방하더라도 오염원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순리에 맞춰서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조업 중재 10일 행정처분을 하달함 그렇게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